2번째 피와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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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 이거 죽었다고 친가요? 으어어어 죽었다고 친까요 그냥? 예 그거 없는걸로 쳐주세요 아 아 버프네 헉 3개 다 들어갔어? 미친 어 아 아 한 대 쳐줘요 그거 29라고 쳐요 예 알겠습니다 29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하나 빼놔요 알겠습니다 하나 빼놓을게요 꼭 빼야되요 알겠습니다 한수 물러줄게요 29 체력 29로 해드릴게요 아니 물러주는게 아니고 원래 다른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25 아 패치스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득볼라고 제가 피 1이 되면 진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쵸 요런식으로 어어어어 좋아요 교환 역시 투기장 하시는 분들이 교환을 얍실하게 잘해 하지만 성기상 성기상 왜 압실하죠? 아 이게 없으면 이게 없잖아 겁나 알타 같죠 아마 맞나 맞네요 러메니스트 이륙 내면 안나오면 조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4사짜리가 좀 안전하죠 검은 날개 타락자가 하나 더 있어도 해적단원과 검은 날개 타락자를 4사쪽에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또 5일이 살구요 굉장히 압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울거에요 전사가 음 이러면은 요렇게 해서 또 버프를 또 해주구요 요걸로 막고 요걸로 갈게요 하하하하 너무 잘 들어갔어 여기서 무엇을 할까 용기병 분쇄자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령 독서가일까 궁금하구만 이게 나와도 어어 검은 날개 타락자인가 요렇게 와 이거는 진짜 무슨 자 갑니다 두목 한초 뭐구어어 어이 으하 야 이거는 이거 받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신수 나오나봐 유비관우장비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? 아기자나요 이거 아니 우리 내일 어떤 벌칙이 제일 좋아요? 만약에 된다면? 삭발 빼고 다 괜찮아 근데 고삭발도 거의가 냈잖아요 또 예 기본은 다 괜찮아요 뭐 강남역가서 뭐하기 그런거 다 괜찮아요 룩상님 네 저 뭐 집은 줄 알아요 지금? 뭐 집었는데요? 지금 저 잡은거 티나요? 움직여져요? 아니요? 아 움직여요 지금 저 오른쪽에 아 이거에요 나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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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돼 무기가 필요한 무기가 필요한 덱인데 이거 내가 자꾸자꾸자꾸자꾸 자아꾸자꾸자꾸자꾸자꾸 와 이거는 진짜 좋다 아 이거 무기 필요한데 오바 탱탱인데 이거 여유있으세요? 아 막역할려고 마찰을 하면? 뭐 혹시 이거 2대 그거있어요? 난투같은거 있어요? 아 이거 덱을 모르겠어 비밀입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덱은 알려줄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오 아 아 야 방어도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아 이거 진짜 오바 생탱인데 진짜로 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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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아 하아 하아 이거 죽었다고 칠까요? 하아 죽었다고 칠까요 그냥? 예 그거 없는걸로 쳐주세요 하아 한수 물러주세요 저 이 패치스도 없는겁니다 그러면 3,7형 남은거요? 아 3이 남고 패치스 한걸로 칠게요 네 교환하려고 한거죠? 그쵸그쵸 교환이죠 이거는 뭐야 삼성루스 게임을 왜 저렇게 둔거야 일단 이거는 맞고 아 여기서 쉬는거 오바 탱탱인데 진짜로 오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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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물 쓰기싫구만 보니까 아 진짜 이거 에바참씨다 오오 간다 떡대들의 합류에 츄웅! 아 크 아 뭐야 뭐야 요거요거 빛나는거 버프 받은거 우후후 하하하하 버프 받은게 있을거 같아서 간다 쓰지않았죠 으악 으흐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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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흐흐 상상조각 이라는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무서운 비기를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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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니다 오른쪽 이거 빛나는걸 내셔야죠 왼쪽 핫! 아 바로 안되지 이거 핫! 핫! 아 피워약타를 했구나 군신수 있으세요? 군신수 있으신데? 요 빛나는거 빛나는거면은 맨 왼쪽게 군신수구만 맨 왼쪽게 왜냐면 두턴에 걸쳐서 노렸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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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왼쪽에 있는게 군신수 아 아니에요 군신수 아니라고요 분신수다 저거 저거 하하하하 하지말라고요 아 싫어요 아 싫어요 내시라고요 아니라고요 하하하하 군신수 아니라고요 뭐지? 안내지? 첼리아 버프 버프해서 낼라고 군신수 아니었어요 뭐였어요? 아니 딴거예요 딴거였어요?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